아브라인 연구 아브라인 연구 아브라인 연구 아브라인 연구 아브라인 연구 오랜만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시즌2 키즈리턴 제1화를 시작합니다. 흥분되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못생긴 건 여전하고? 처음부터 오랜만인데 뭐야 그게? 알겠습니다. 우리 시즌1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즌2를 새로 듣는 처음부터 듣는 처음 듣는 그런 분들은 모르시겠죠. 어떻게 돗대 생활을 청산하셨는지 처음이니까 근황 토크부터 마사우님 근황 같은 거라도 한번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똑같이 살았어요. 아 그래요? 똑같이 개처럼 살았어요.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도 좀 있었고 그렇죠. 마사우님은 참 평지풍파를 겪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목소리가 반갑나요? 저는 마사우님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참 뭔가 기분이 새롭네요. 그래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야지. 아브라인 이용곡 시즌2 키즈리타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아브라인 이용곡 시즌2 키즈리타움이 진행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방금에도 한 시간 동안 저희가 한 시간 반 전에 와서 막 설레발 치다가 근황 토크를 합시고 우리가 이미 밖에서 했고 그리고 나서 한 15분 전인가요? 어떡하지?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래서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래도 회의를 한 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시를 먹으면서 그냥 잠깐 얘기한 게 전부지만 처음에 제가 제시한 거는 아브라인 이용곡 시즌2 화스토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였는데 왜 시즌2 제목을 키즈리턴으로 고집하신 겁니까? 제가 기다노다케시를 좋아해서 소나티네라든지 주옥 같은 영화가 많지만 특히나 키즈리턴 맨 마지막 장면에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는 장면 그게 인상이 깊었군요. 두 남자 주인공들이 학생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그 짧은 몇 년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엄청난 굴곡을 지나서 나중에 맨 마지막 장면에 자전거를 타고 둘이 운동장을 돌아요. 말하기는 좀 너무 긴데 어쨌거나 거기에서 두 소년이 사회에 나와서 어른이 되는 성장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아브나이닝 연구 시즌1에서는 천방지축 헛소리들을 하면서 뭔가를 했다면 부정할 수는 없네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지 한 1년 됐나 2년 됐나 2년 이 방송을 시작한지는 2년이 넘었죠. 끝나고 나서는 1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한 1, 2년 정도 횟수로는 2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이에 철도 들고 좀 이상한 소리도 자제를 하고 나이를 먹었으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 따위는 없지만 아직도 없지만 없습니다. 이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생길 때도 됐죠. 생기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저희도 이제 점잖고 교육방송에 걸맞는 그런 진지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마선이 앞에서 서서 그런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런 기쁜 뜻이 있었네요. 또 일본어 교육방송이니까 일본 영화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딴째릴보 자개 자유게시판 거기에서 자개이들이 그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아브라인 연구 시즌2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변태같은지 두고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더럽다는 반응이 좀 많이 나왔죠. 저희는 점잖합니다. 점잖할 거고요. 그런 분이 이제 예고편에서는 세라복을 입었죠. 세라복을 입는 게 점잖지 않은 건가요? 아니 원래 예고편을 만들 때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마사오님이 세라복을 입어야 된다. 이거 꼭 구해달라. 저희는 그런 소품이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임대했죠. 그거는 이제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새로 만나네. 시즌2로 새로 만나는 평치자들에게 그냥 교육적인 우린 교육방송이니까 그러니까 교복을 그런 뜻이었습니까? 단순하잖아요. 아 교복이 그런 뜻이었군요. 뭘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교육방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그리고 학창시절 책 참고서 그리고 교복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뭔가 맥락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교육방송이니까 교복이 등장해야 된다. 주장을 했죠. 그래서 임대를 했죠. 그리고 그 예고편을 이제 마사오님이 저희 집에 와서 찍으셨지 않습니까? 저희 동생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마사오님을 글로 접하고 이제 방송으로 접해서 이제 마사오라는 사람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촬영을 하는데 동생이 그날 조금 저희가 일찍 찍었습니다. 이제 방문을 열자마자 웬 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세라복을 입고 뿌잉뿌잉 하는 거 그때 찍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문자로 아 형 저 사람이 마사오야? 어 그렇다고 와 첫인상 대박이에요. 첫인상이 세라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되게 교육적이었죠. 에듀케이션 그런 뜻인 걸 이제 알았네요. 아니 그걸 몰랐단 말이다. 그게 더 이상해. 본인이 우기니까 세라복을 입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영상을 보다가 교복이 나오면 아 이건 교육방송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정상 아닌가요? 아 몰라. 저는 그래서 진지하게 이런 식으로 교육방송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뭔가 정통교육방송다운 취지는 대충 말로 이제 얼버무려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로 진행해보죠. 다음 코너가 아니라 첫 코너구나. 첫 코너를 진행해보죠. 첫 코너를 진행하려면 우선 코너에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아직 안 지었어요. 첫 코너 진짜 방송 준비 좀 하고 하자니까 첫 코너는 할 말 없지 봐. 코너 제목은 안 지었으나 코너는 존재해요. 그래서 임시로 첫 코너라고 부르기를 하겠습니다. 첫 코너 알겠습니다. 가칭 첫 코너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코너를 만들면 코너 이름을 짓죠. 그런데 아직 못 지었어요. 그 이유가 저는 그래요. 나는 전설이다. I am legend. 그 자체가 그 문장이 주는 힘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I am legend. 멋있잖아요. 그게 원제도 그렇습니까? 맞을 거야 아마. 검색 좀 해봐봐. 그리고 나서 MBC 나는 가수다. 이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수가 그냥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가수다. 내로라 하는 내다 이런 느낌 그래서 확 와닿았어요. 그냥 느낌은 나는 마사오다 이런 느낌이네요. 나는 마사오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육적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라복을 입은 이런 느낌이죠. 임팩트가 확 오네요. 그래서 그걸 비틀어서 나는 꼼수다. 재미있었어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까? 물론 나는 가수다의 그 디자인의 기억자에다가 도안을 살짝 바꿔서 나는 가구다. 이래가지고 아연동이나 어디 가구단지에서 가구 광고를 하는 그런 패러디는 괜찮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나는 뭐뭐다. 이런 네이밍은 진짜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자. 그런 거는 그렇죠. 창피한 거지. 자신의 상상력이나 네임드 실력의 바닥 빈곤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너 이름 하나도 못 지은 못 지은 주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능가하는 이름을 이따가 담배 피우면서 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냥 하죠. 알겠습니다. 이 코너가 뭐냐면 설명을 들어야죠. 코너가 존재는 해요. 이름은 없으나 아직 존재는 해요. 장수하려면 옛날에 영화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이럴 때 모래 사르라고 개똥이 이런 걸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 코너 이름으로 개똥이라고 지을까? 뭐 말도 안 돼. 맥락이 있어야지. 그런데 어쨌거나 코너는 존재해요. 저 코너입니다. 뭐냐면 일본 교육방송이잖아요. 일본어. 그 언어를 알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또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현재 2015년 현재에 일본은 아베 법안이라든가 정치적이고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트렌드 문화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파생하는 일본어 어학 공부도 할 수 있는 겸사겸사 그런 것들을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좋네요. 평소에 마사오님 답지 않은 네. 그 뭐 어차피 같이 얘기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냥 얘기하자. 아까 이제 뭔 방송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했어요. 사실 조금 고민해서 한 시간 반 전에 프리팅을 한 게 있죠. 이거 한번 찾아봐 이래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데 첫 코너 가칭 첫 코너 시작해보죠. 자 요새 일본에서 한참 핫하다는 화제가 된 이슈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게 완전 최근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금년도에 벌어진 일이죠. 일본 도쿄도 의회에서 올해 제2회 정례회 일반 질의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시오무라 시오무라 아야카라는 분이 있어요. 일반 질의 발음 주의해야 왜 거기서 왜요 왜요 오랜만에 또 왜요 왜요 알겠습니다. 일반 질의 질 하지마 왜 또 안하기로 했잖아 그런 거 교육방송이죠? 내가 또 말하기 이상해지잖아 일반 질의에서 시오무라 아야카라는 36살에 도쿄도 의원이 있습니다. 시오무라 아야카 36 여성분이죠? 이분이 정개입문 전에는 모델 탤런트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피폭자 2세대예요. 히로시마 출신 방송작가 출신 초선의원인데 이분이 도의회에서 임신 출산 불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 한 의원이 임신공격성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너나 빨리 결혼해라 애는 안 낳을 거냐 아 미혼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시오무라 아야카 36살에 여성의원이 임신 출산 불임 등에 관해서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발언을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이 너나 빨리 결혼해라 애는 안 낳을 거냐 지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고 오지랖을 떨었네요? 그렇죠. 이분이 자민당 소속인데 동료 의원이 스즈키 아키로 같은 또 도쿄도 의회 의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되게 일본에서는 파장이 컸어요. 의회에서 이런 성희롱적인 발언 또 그전에 일본에서는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언어적 성희롱이 되게 문제가 크다고 그런 판결도 내린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얘들 이게 종특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민당 새누리당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 같은 것도 했었어요. 지방의회 여성 의원을 상대로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괴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31.8%가 있다. 이게 일반 여성들이 아니라 지방의회 여성 의원들 그러니까 도쿄 도내 기초자치단체 의회 소속된 여성 의원한테 전체 의원은 의회 중에서 25% 그러니까 408명입니다. 이들 중에 55% 223명이 이 조사에 응했는데 그중에 31.8%가 있다. 그러니까 통계 표본으로 보면 되게 조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괴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성희롱적 발언 여성이라는 여현발언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많이 민감한 사안이죠. 그렇죠.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암 라인 연고 시즌 1 첫 방송을 오늘 오늘 시즌 2인데 시즌 1 첫 방송을 오늘 했다면 2015년 9월에 했다면 지금 했다면 지금 요새 분위기에서 했다면 우리는 구속되지 않았을까 나는 왜 구속이 돼 그러니까 방송에서 술에 약을 탄다는 둥 형이 탔지 난 탄 적도 없는데 탄 적은 없어요. 아무도 술에 약을 탄 나하고는 발언 그 발언을 했죠. 술에 약을 탄 적은 없고 저는 안 탔습니다. 저도 안 탔어요. 그런데 여기서 탄 사람은 없어. 내가 술에다가 숙취해소제나 홍초라든지 이런 걸 타면 탔지 술에 약을 타진 않죠. 그런데 술에 약을 탄다 타는 것 이런 드립 헛소리들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의 방송은 우리의 방송이 아니라 아니 우리의 방송은 맞는데 그 말을 만들어낸 거는 마사오님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뭐? 어쨌든 이 방송이 지금 시점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구속이 됐을 거나 아니면 여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돼서 옹달샘 뭐 이런 개그맨들 그렇죠.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저희 같은 듣보잡들은 오히려 듣보잡에 신경을 안 썼을려나? 아니면 듣는 사람들은 또 비난을 했겠죠. 그러게요. 그리고 그건 비난 당연히 싸지. 너는 그럴 수는 안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안 돼. 정말 더러운 그런 추적한 드립이었고요. 자기가 나한테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방송에서는 그런 거는 굉장히 지양 지향이 아니라 지양 이제는 지양 하는군요. 그렇죠. 지향 했다가 그렇죠. 아니요. 지향 한 적은 없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걸 조심하자. 그러니까요. 이 방송에 이제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청취자의 60%에서 70%가 아마 오학계통이라서 그런지 여성분이 더 많은데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겠다. 여성분들이 청취를 자제해야겠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렇게 말이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더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왜 다리를 꼬는데 지금 바사님이 앞에서 다리를 꼬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요가 자세 자기 다리 위에 올리는데 그렇게 힘들으면 어떡해. 다리가 짧아있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여현발언 일본 도의회에서 화제가 됐었다. 성희롱 일본어로 뭔가요? 세쿠아라 세쿠아라 조합어죠?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조합이 됐나요? 원래는 섹슈어르 하라스멘토 섹슈어르 섹슈어르 성적인 성적인 그리고 하라스먼트 하라스멘트인가 하라스먼트인가 모르는데 일본어로는 하라스멘토 일본어로는 하라스멘토예요. 그런데 영어 발음은 우리가 알 바가 없어요. 우리는 영어 교육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스멘토 괴롭힘 학대 그런 뜻이죠. 학대 성적인 학대 성적인 괴롭힘 이걸 줄여서 일본어로 세쿠아라 세쿠아라 말고 또 무슨 무슨 하라 무슨 무슨 하라스만토 많죠 종류가 그렇죠. 일본에서는 최근에는 오아하라라든지 에이하라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죠. 뭐죠? 내용이? 에이하라는 영어 에이지에서 왔죠. 에이지요? 에이지 말고 에이지 그러니까 나이죠. 에이지 에이지가 아니라 HIDS가 아니라 AGE 에이지도 HIDS가 아니라 AIDS 아닌가요? 아 AIDS구나. 그렇죠. 영어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 방송이니까 내가 왜 HIDS HIV를 생각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AIDS 에이지 그게 아니라 AGE 에이지 나이 세대 에이지 하라스먼트를 합쳐서 에이하라 무슨 뜻이냐? 그거는 이제 연령을 이유로 하는 괴롭힘 차별인 거죠. 많은 게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꼰대 같은 게 나이만 처먹고 빨리 뒤져라 이런 뜻이냐? 예 뭐 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령을 이유로 한 괴롭힘이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것도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양쪽이 다 같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오아하라는 어떤 뜻이죠? 오아하라는 이제 일본어 오아레 끝내라 랑 이제 하라스멘토의 합성어인데 일본에서 회사를 지원했을 때 신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에 지원했으니까 딴 회사에 취직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식의 괴롭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별 오지랖들을 다 떠네요. 그렇죠. 괴롭힘이 또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남의 눈치도 많이 보게 하고 또 그런 게 좀 나쁜 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난이 날이 하라 해라 하면 된다 이 뜻이 아니라 하라스멘토에서 온 무언 무엇 하라 무언 무엇 학대 무언 무엇 괴롭힘 이런 뜻이겠네요. 그것만 다 붙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마사하라라고 하면 마사오의 괴롭힘 마사오이기 때문에 무조건 괴롭히는 거 마사오라는 이유만으로 마사오로 태어났기 때문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주위에 없어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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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요새 많이 회자되는 여현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발언들이 암암리에 많죠. 그렇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사실은 저는 공개적으로도 말하고 다니는데 어떤 성희롱 이런 부분은 저는 제 스스로 집행유예 기간이다. 의미심장한데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술이 술만 쳐먹으면 아유 이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사오님이 한 번도 바람을 피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거기에 근접한 경우까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같이 일을 하는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 아 그게 뭐 한다며요? 로라? 어 단지에서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진행을 하고 있죠.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지 마켓 방송 마켓에서 여러 가지 리뷰도 하고 설명도 하고 마켓에 파는 물건들을 설명하고 리뷰하는 방송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슈퍼의 스타 K 거기에 이제 나오는 로라라는 친구 네 그렇죠. 저희 예전에 아브나잇 이용구 시즌 1 할 때도 많이 들어와서 많이 웃고 그랬죠. 그렇죠. 그 옛날 시즌 1 때 초호기 1호기 2호기 3호기 있을 때 그 중 하나였죠. 그렇죠. 벙커 개리온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도 제가 그래요. 그 친구도 그렇고 여기 벙커에 나희 기자 아 예 최나희 기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옛날 태용이 대신에 새로 앉아있는 우리 지시 PD 네 뭐 이름은 지시인데 이제 닉네임을 말하라고 했더니 호요요라고 하네요. 뭐야. 뜻을 물어보니까 호와요트 요리사래요. 그게 뭐야. 뭐 모르겠어요. 저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우리 지시 PD 호요요? 호요요. 호요요. 지랄아. 뭘. 나 왜 닉네임해가지고 그래. 마사오는 그런 뭐. 멋있잖아. 뭐야. 마사오다. 호요요다요. 다르잖아. 느낌이. 본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전혀 다르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 호요요 PD도 그렇고 내 주위에 업무 때문에 마주치는 여성들에게 저는 미리 얘기를 합니다. 성희롱 사전허가제를 해서 딱 어떤 발언을 할 때 딱 발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 이건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라가 시스루룩 다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걔한테 아 요거 요거 허벅살이 닭가슴살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우 심한 발언 아닙니까?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로라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성희롱의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로라는 일반적으로 남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걔는 그러지만 근데 또 걔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로라야 왜요? 요거 요거 허벅살이 아주 닭가슴살 같네 라는 발언을 해도 돼? 네. 하세요. 그러면 요거 뭐야 그게? 저는 그렇게 사전 허가제.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거를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싫으면 하지마 그러죠. 에이 어떻게 싫다고 합니까? 왜? 싫으면 싫다고 해야지. 에이 그거야말로 이제 마사오의의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남성의의 사고방식. 그래요? 네. 그럼 넌 뭐라고 성희롱을 하세요? 안 하죠. 아 그래요? 성희롱을 안 하죠.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면 안 되는 거지. 뭘 허가를 받고 해. 그냥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말을 꼭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을 수 있겠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아 뭐 그런 방법이 있어.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성희롱 교육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받아왔어요.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의무적으로 회사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가지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이제는 해야죠. 저희가 이제 인원이 꽤 많아져서 이제는 해야죠. 저는 이제 예전 회사에 다닐 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에 저랑 같이 성희롱 교육을 받은 남성 직원들의 태도나 눈이나 눈빛이나 이런 걸 볼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저도 그렇고 뭘 느꼈냐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 공식을 대하는 학생의 눈빛들 있잖아요. 굉장히 뭐가 있냐. 굉장히 어려운 거. 2차 방정식 이런 거. 뭐 2차 방정식이 어려워. 그래? 그러면 3차 방정식. 그건 어쩌면 뭐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니까 뭐가 어려운지 말도 못하겠어. 대충 아는 게 있어야지 말을 하지. 대충 미분적분 하면 되겠네. 그래 그래. 그런 거 했잖아. 뭐 시그마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우 그렇죠. 오 시그마 되게 유식해 보인다. 로그 오오. 우와 내가 이런 사람이야 X축 Y축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대하는 눈빛으로 다들 멍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나도 그렇고 왜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라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그 말을 들은 상대가 기분 나쁘면 그건 성희롱인 거야. 그렇죠.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강사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좀 멍하게 있었는데 그냥 외우면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 그러면 앞으로 예의 있게 저 실례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성희롱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해도 된다. 그러면 바라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야. 그냥 안 하면 되지. 그걸 뭐 물어보고 하면 그거 자체가 물어보는 거 자체가 성희롱이겠네. 그래요? 네. 친절하기가 어렵군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일본어로 만들어보죠. 여기서요? 이제 시작입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일본어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잘못된 성희롱을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본어로 죄송합니다만 성희롱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문장을 한번 배워보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면 그럼 교육을 어떻게 해? 해. 그러면 해? 이건 교육을 위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남성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성희롱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친절하게 얘기하지도 말고 성희롱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납득이 좀 안 되게 그렇다 치고 그거는 우리가 합의를 하고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일본어 어학 공부를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성희롱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문장을 한번 공부해보죠. 거기까지는 되냐? 오케이. 와 내가 이러고 산다. 자 죄송합니다만 성희롱을 해도 되겠습니까? 되게 친절하게 들리지 않니? 아니 뭐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마사오님이랑 같이 이제 뭐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러면 마사오님은 정말로 이거를 맞다고 생각하는지 주위에 이제 여성분이 있으면 실제로 이 말을 해요. 자주 듣는 말이라서 지금 써먹으신 것 같은데 전 실제로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뭐 근데 또 이게 마사오님의 장점인 것 같은데 혹시나 저는 이제 또 회사에 속한 몸이라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날까봐 마사오님이 어떤 말을 했는데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았니? 어떤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게 마사오님이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쁘대요. 잘생겼으니까. 그게 이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사오님만의 묘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죠. 하여튼 다른 데서 찾을 건 없어요. 어쨌든 죄송합니다만 일본어로요. 이게 우리 시즌1에서도 거의 첫 부분에 나온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뭐 사과 그런 거 안 배우죠. 그래요? 어떻게 뭐 야쿠자에서 생활하셨습니까? 사장님 나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로 배우죠. 제일 처음 욕을 배우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인사를 배우죠. 그 인사 뭐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또 했던 게 죄송합니다였죠. 그렇죠. 스미마생도 있었고 그다음에 모시아계고자이마생도 있었고 모시아계고자이마생을 이제 직역하면 이게 모우스가 아래다니까 이제 와케는 이유 그러니까 뭐 이유를 아래입니다만 이런 사과나 그런 스미마생 이런 표현 중에서도 제일 격식 있고 그렇죠. 좀 경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전하 왜 올 말씀이 싸오나 뭐 아주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라면 굉장히 격식 있는 그렇죠. 신뢰합니다보다 훨씬 더 위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뭐 실례하겠습니다만 최상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시아계고자이마생 모시아계고자이마생가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성희롱 세쿠아라 이게 성적학대 야 근데 성희롱하다가 성적학대라고 풀이하니까 지금 다가오는 게 확 다르네요. 그렇죠. 아마 언어가 이제 인간 사고를 좀 규정하는 면이 있으니까 막 수갑이 떠오르고 그 정도입니까? 침대에 이렇게 팔을 묶고 거기까지는 아니죠. 뭘 떠오르는 거야? 그냥 언어적으로 좀 더 강렬하게 다가오니까 좀 더 범죄의 느낌이 강하긴 하네요. 아까부터 뭔가 조금 다른 길을 걷는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하다는 것까지는 합의를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적학대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네요. 그래서 어쨌든 세쿠아라 성희롱을 해도 세쿠아라 시땠오 스루가 하다죠. 그건 많이 배웠죠. 우리가 스루, 야루의 차이도 배웠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반복을 할게요. 어쨌든 뭐뭐 하다는 스루인데 해도 하면 뭐뭐 도는 뭐뭐 모죠. 시때모 그리고 되겠습니까? よろしいでしょう까도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사실 그냥 이걸 평어로 얘기하면 친구끼리 하는 식으로 뭐 해도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일본어로 좋겠어? 이런 뜻이죠. 근데 よろしいですか? 그러면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성희롱을 해도 되겠사옵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점 올라간 간단히 얘기하면 좋겠습니까에 가깝죠. 해도 되겠습니까가 되다는 나루인데요. 여기서는 해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성희롱을 해도 되겠습니까? 申し訳ございませんが 세쿠아라 시땠오 よろしいでしょうか? よろしいですか? いいですか? 이거는 よろしいです는 굉장히 높인 말이고 격식을 따진 말이고 いいですか? 그 밑에 그리고 친구끼리는 いいですか? 그냥 난데 뭐いい 예를 들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럴 때 いい 이건 좋다잖아요. 그렇죠. 기모치 눈빛도 또 왜 그래요? 아니 기모치 いい 일본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일드라든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렇죠. 기모치 이 이런 말 있잖아요. 기모치 이럴 때에 기모치를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김치 이렇게 김치 이렇게 듣잖아요. 누가 그렇게 들어. 안 들어요? 네. 누구를 김치라고 들어. 기모치가 아니라 기모치죠. 기모치는 기분이죠. 그리고 뒤에 いい 히라카나로 いい 길게 장음으로 빼서 いい 라고 얘기하죠. 좋다 라는 뜻이죠. 기모치 그래서 되겠습니까? いい いいです よろしいです 되겠습니까? 뭐 해도 좋겠습니까? 하여튼 よろしいです 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ですかが でしょうかが 되어서 よろしいでしょうか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건 무슨 말이야? 그라비아 모델의 엉덩이는 민폐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하기로 한 단어 지금 왜 우리는 이거는 뺐구나 참 근데 우리는 예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적어도 저는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더럽죠. 그라비아 모델의 엉덩이는 민폐입니다. 아니 이걸로 예제를 이따위로 만드느냐 아니 이걸로 뭔가 저는 이런 방송을 지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고요. 아니 자기가 이걸로 일본어로 안 보러 일본어로 만들어 보라며 단어를 그렇게 던져져 놓고서 내가 보면 어떡해 정말 부끄럽고요. 자 이제 다음 이슈 뭐 없을까요? 그러니까 세쿠아라 우리나라에서도 시사점이 있는 성희롱 여현발언 이런 걸 하지 말자 친절하게 성희롱을 해도 되나요? 라는 사전허가제 조차도 하지 말자 굉장히 빡셉니다만 그러지도 말자 저희 회사에서는 남성보다 주로 여성 직원들이 성희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여성 기자나 여성 직원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 얘기 잘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여성들이 성희롱을 하는 거 아브나잇 이용구 하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제가 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덕분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놀려요. 그건 나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래서 되게 그런 관계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사오님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충분히 친하기도 하고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아니까 거기에 나쁜 의도가 없기 때문에 또 제 상사나 제 위에 사람이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랑 있는 같이 동료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동료나 부하 여직원이 너에게 고자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쁘지 않다. 그건 뭐 그거는 눈이 두 개 달렸다라고 얘기한 거와 같으니 그게 아니 기분 나쁘지 실제로는 아니잖아. 아 그래요? 네 아닙니다. 내가 알토격지 내가 아는 게 이상하지 아니 네 어쨌든 기분 나쁘지 않다. 굳이 그거 아니라도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제 듣고 그냥 웃어 넘기는 스타일이니까 우리 김창규 기자는 김창규 선배는 한국인이다. 기분 안 나쁘죠. 네 김창규 기자는 고자다. 기분 안 나쁘죠. 아니 우리 회사 사람들이 했을 때 막 가다가 막 이거 듣는 청자들이 막 지나갈 때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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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기분 나쁘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 나쁘답니다. 아 이봐 그게 아니라 네. 아무튼 이렇게 이번 단락은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아니 시사 브리핑 도쿄도 의원에서 여성 의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걸 가지고 이거 한 문장 공부하려고 이걸 끌고 온 겁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젯 쇼크 단시 절식남 네.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초식남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죠? 네. 그렇죠. 유명하죠. 쇼쇼크 단시 쇼쇼크 단시 거기서 진화를 했어요. 네. 보통 초식남이라고 하면 연애를 할 때 먼저 고백을 안 한다거나 이제 같이 자도 안심이 될 정도로 여자를 멀리한다거나 그걸 초식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용어로 간단히 얘기하면 연애고자 아 연애고자 그런 말 있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연애고자는 이게 좀 달라요 뉘앙스가 초식남은 애초에 지가 연애에 별 관심이 없는 거고 이성과의 연애 또 성관계 이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연애고자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말은 하고 싶으나 연애를 하고 싶으나 자기가 언변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가 안 돼서 외부적 요인이 됐든 내부적 요인이 됐든 자기 처지나 상황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것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먹자리라 그러잖아요 나도 안 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맛있게 찍고 맛있어 보이게 그렇죠. 저는 아무리 찍어도 제 사진을 보면 참 후져 보여요 똑같은 음식을 놓고 찍었는데 그런 건 이제 먹자고자라고 하죠 그런 뭐뭐고자 뭐뭐고자 창규고자 많은 말 있잖아요 우리 말 중에 무슨 창규고자야 죽돌고자 그런데 어쨌거나 초식남하고 연애고자는 그런 뉘앙스는 약간 다르네요 그런데 절식남이란 말까지 생겼다 그렇죠. 이게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거창한 건 없지만 살짝 짚어보면 초식남이라고 불리게 된 이 세대가 이제 버블 경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좀 어렵게 자란 세대죠 우리나라로 치면 IMF 세대네요 그렇죠. 그때 큰 세대 90년대 후반에 10대를 보냈던 80년대 중후반에 태어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제 버블 시대 이후니까 우리보다는 좀 빠른 그렇죠. 락댄이라고 일본에서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중매 사이트 중에 락댄 오넷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성교제 상대가 필요한가라고 했는데 2000년에 조사했을 때는 90%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2015년에는 62.6%만 필요하다 올해 조사 경우에는 지금까지 교제한 사람 수에 대해서 남자의 50% 그리고 여성의 45.7%가 한 명도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20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남성의 50% 여성의 50%가 이때까지 교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 자기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못생겨서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대 똑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이게 90%가 필요하다고 하고 퍼센테이지도 훨씬 많았는데 일본에서 20세라 그러면 한국에서로 치면 두 살을 더해야 되니까 22살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일본 가족계획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16세에서 49살까지 남성 3천 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연령대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를 했군요 그렇죠 일본 가족계획협회에서는 28세까지 남성 절반 가까이가 이제 수총각인 것으로 오래 조사한 겁니다 일본의 20대 후반 절반이 동정 그리고 이제 성관계에 관심이 없거나 이제 혐오감을 갖고 있는 남성 비율은 이제 만 16세에서 19세는 34%에 다른다고 성관계 자체의 혐오감을 갖고 있는 10명 중에 3, 4명 정도가 성관계 자체의 거부함을 갖고 있다 그것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남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 아닙니까 16세에서 19세 면은 그래요? 그 아예 알겠습니다 그 세대 3명 중에 1명이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는 식생활의 문제 아닌가요? 요새 아기들이 아토피 이런 거 하듯이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많이 먹어서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안 땡기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원인이 뭐래요? 가장 이제 뉴스나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말은 경제적 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힘드니까 이제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을 쓰고 기분을 맞춰줄 바에는 그냥 혼자 더 살겠다 또 일본은 우리보다 좀 개인주의 문화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의 개인주의 문화 맥락이랑 또 경제적인 이유로 합쳐져서 초식남을 넘어서 제시오크단시 절식남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절식남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초식남보다 더 극강으로 아예 관심이 없는 그렇죠 이성교제나 관계에 대해서 아예 그냥 끊는 그럼 자르나요? 아니요 자르진 않고요? 네 자르진 않고 그냥 궁형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말이 저는 옛말 틀린 거 참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옛말을 되게 신봉하거든요 그래요? 마사오님이요? 네 그러니까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되게 신봉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밥 숟갈 들 힘만 있어도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런데 경제적인 거 가 원인이다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꾸로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혜택을 받고 돈도 막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러면은 연애나 결혼을 하는 비율이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랍이나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쪽에서는 제가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죠 예를 들면 베이비붐 세대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경제가 풍요로와서라기보다는 세계 대공황 그래서 다들 실업자가 되어서 집에 있고 밤에 불도 일찍 끄니까 애들만 순풍순풍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이론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그 데이터도 있지 않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맥락을 더 크게 치냐에 따라 하던데 저는 그거는 이제 생존 욕구 쪽에 더 강하다고 봐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 후손 자기 유전자를 더 남기고 싶다 이쪽의 맥락이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본에서 초식남을 넘어서 절식남까지 많이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일본보다는 한 5년 정도 5년 뒤에 따라간다 그러죠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식남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있어요 김창규라고 풀만 먹는 그런 친구 아닙니다 고기 좋아합니다 그래요 이성교제를 싫어하잖아요 아니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그러면 미치나요 아니요 좀 이렇게 섹스 광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네 아 그러니까 사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뭐라가 그럼 뭐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딜 가 절정 아 이성교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좀 오래 간다 연애하는 가까워지는 시간이 네 연애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까워지 오래 걸린다 말을 더 줍네요 많이 찔리나요 아니요 없는 말을 지어내다 보니까 힘든가 보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 뿐이지 초식남이라고 하기에는 아 그래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뭐 아까도 마사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염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이 완전히 경제적 자립이 되고 네 자기 이제 힘을 갖고 이제 남자한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그게 좀 더 앞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아 예전에는 이렇게 속된 말로 경제력으로 누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이 완전히 자립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열등감 그리고 또 자기가 자립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분이 섞여서 초식남이 되지 않나 지금 방금 우리 죽돌근이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버블 세대 우리로 치면은 이제 IMF 네 그런 거 그게 또 무심 못할 것이 네 우리 때도 보면 네 이게 아니라 우리 삼촌 때 우리 삼촌 얘기를 들어보면 왜 또 삼촌으로 올라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한테 국민학생이었죠 그때는 그렇죠 국민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네 그때는 그랬죠 뭐 요새처럼 네 뭐 연예인이 될래요 돈 많이 벌래요 이게 돈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발명왕이 될래요 가수왕이 될래요 의자왕이 될래요 의자왕은 없었지 삼촌 공료 아이 그런 거 없었어 없었어요 아무도 앞둘 본 적이 없어 그래요 네 나는 있었어요 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무슨 뭐 그런 왕이 될래요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다들 경제적인 것에 무게추가 많이 아이들 그렇죠 조차도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됐죠 트렌드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어쨌든 초식남을 넘어서 절식남까지 근데 여성들은 없나요 여성들도 일본에서는 여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니크 쇼크 조시 소 쇼크 조시 그래서 보통 물을 때 이렇게 묻죠 육식개냐 초식개냐 육식려냐 초식려냐 말 만드는 게 재밌긴 합니다만 좀 암울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육식개는 좀 자기가 끌고 가는 또 대시하고 이런 타입이고 초식 쪽은 끌고 감을 당하고 싶은 자기가 별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은 남의 살이 맛있다 결론을 내면 무슨 결론이 그래 우리 장래희망이라는 얘기 꼬마애들 사회 풍조가 그렇다고 보니까 장래희망 얘기를 잠깐 해보죠 우리 죽돌군은 어릴 때 장래희망이 뭐였어요 좀 부끄러운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장래희망을 적었던 그림일기를 보면 천재라고 적혀있어요 그렇죠 어릴 때는 다들 그렇게 되도하는 꿈을 꾸잖아요 뭐 되도 않는 다들 그렇잖아요 나도 보고 웃었는데 나는 의자왕 구랑은 다르지 뭐 하여튼 천재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장래희망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회사 면접 보는 상황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하나시 해탈스네 소울에스네 갑자기 갑자기 뭘 관계도 없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시 해탈스네 무슨 뜻인지 모르실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방금 전에 이제 마사오님이 너무 어색하게 이야기를 확 돌려서 제가 하나시 해탈스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그대로 말하면 하나시 이야기가 해탈스네 예전에 1시즌에서 배웠는데 잘 못한다는 거죠 서툴다 어색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시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인데 참 말 돌리는 게 어색하군요 그러니까요 뭔가를 준비해서 하려는데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고 갑자기 이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가칭 두 번째 코너 우리 코너에 빨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종이 던져준 이거야? 나한테 두 번째 코너 이게 꽁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담을 이제 만자이 만자이 만담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장례 희망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면접 보는 상황을 한번 해보죠 무슨 상관이야 장례 희망이랑 면접이랑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27세 마사오가 청운의 꿈을 안고 사라리망의 신화를 셀러리맨의 신화를 쓰겠다고 회사에 취직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냐면 AV제작회사 한필이면 또 왜 AV회사입니까? 그냥 우리가 눈만 뜨면 흔히 접하는 아니 뭘 눈만 뜨면 우리 주위 AV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지금 컴퓨터로 켜요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저는 마사오님 바탕화면이 뜹니다 왜 그런 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얼굴이 너무 재밌어서 부탁입니다 바탕화면 그걸로 해놨어 AV회사 우리가 눈만 뜨면 온라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떠올려 보니까 AV회사예요 AV제작회사 거기에 면접을 보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뭔가 또 우겨서 이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참고로요 현실에서는 진짜로는 유학 비자로는 이런 데 취직 못합니다 풍속업계는 절대 취직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빠진코 이런 데도 취직을 못하죠 하면 비자가 취소되고 그게 추방이 됩니다 걸리면 그렇죠 일본에서 예를 들면 체육 동영상을 보면 흑인들이 나와서 연기를 펼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거의 다 불법이에요 약간 또 흑인들이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할 것 같은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까맣잖아 누가 일본인이라고 봐 그 흑인들이 일본인이 아닐 거라는 제 추측이 인종차별적인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혹시 또 마선에 위험한 드립이 나올까 봐 살짝 그냥 걸었습니다 어쨌거나 물론 이제 흑인들이 귀화를 했을 수도 있고 영주권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취업 비자라든지 학생 비자 이런 거는 풍속산업이 안 돼요 그렇죠 워킹홀리데이 또 안 돼요 또 안 됩니다 안 돼요 영주권자라든지 또 영주권자나 일본 국적인 사람의 배우자 그럼 그 흑인들은 다 배우자들이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다 불법인가 아니면 귀화했나 뭐 귀화를 했으면 불법이 아니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AV 제작회사 마사오 27세 마사오가 취직을 하러 간 겁니다 면접을 본 겁니다 저는 뭐 주인공이 마사오라서 저는 만족합니다 네가 마사오야 왜 내가 마사오야 네가 마사오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마사오야 나 그냥 죽돌 역할을 할래 아니에요 네가 마사오야 저는 이제 면접관이고요 제가 마사오님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평소에 나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뭔가 불안한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보죠 네 예 들어오세요 내가 내가 평소에 내가 언제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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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평소에 마사오는 역할을 했는데 왜 불만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낭낭거리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지원하셨겠죠 예 알고 지원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적이나 이념 종교의 차별이 없이 인간 본성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인 사랑을 통해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회사입니다 야 유니세프 아니 뭐 대충 취지가 비슷하긴 한데 유니세프는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받죠 주로 구세군 구세군보다는 옷을 덜 입고 일한다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그 해양구조대 그 해양구조대보다는 이제 생명을 직접 구하지는 않고 생명을 뭐랄까 만든다 그러니까 그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달까 그런 느낌 뭐 아무튼 우리 회사와 같이 일을 하시게 되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실례지만 연애는 해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금 여지껏 몇 명과 연애를 해보셨나요 한 2, 3천명 정도 네 그게 가능한가요 매주 신인분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 예 와깠다 와깠다 이해했습니다 취미가 그림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잘 그리시나 봐요 네 뭐 대충 뭐 어떤 대표작 같은 게 있나요 경찰 버스에 아니 저기 경찰 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경찰 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아홉시 알았으니까 아홉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본대로 하자 진짜 진짜 죽더라 진짜 대본대로 하자 본인이 시켜놓고서 그럼요 대본대로 자 장래 희망 장래 희망 실리콘이요 실리콘이요? 나는 마사오 실리콘이요 왜 장래 희망이 실리콘이죠? 여성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그 실리콘이란 게 그 들쭉하고 맨들맨들하고 반드시 진동기능을 그렇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서를 쓰셨는데 뭐 대충 우리 죽도 아 전 마사오 마사오씨에 대해서는 좀 잘 알겠고요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회사에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저는 마사오라서 DVD 치공가 할인을 꼭 받고 싶다가 뭐이야! 뭐야 이게 이게 준비야? 내 무덤을 턴 것 같긴 한데 대본대로 하자고 대본대로 대본을 써왔잖아요 제가 나는 마사오니까 제 목소리가 그렇습니까? 정말 마사오니까 자고 싶었는데 제가 평소에는 잘 되는데 오늘은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저는 이거 환영합니다 저 언제든지 예전에는 싫었는데 이런 방법이라면 아니요 저는 이제 다시는 마사오를 안 시킬 거고요 오늘 이 얘기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그렇죠 경찰 버스에 아니 그러니까 그 저 그 저 저 아씨 저 머리가 하얘졌잖아 이 얘기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장래 희망 장래 포부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었는데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은 뭐니? 일본어로요? 将来의 희망은 뭐니? 장래 희망은 뭐니? 장래 희망은 뭐니? 미래 희망은 뭐니? 그리고 희망은 뭐니?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인데 장래의 희망이 되죠. 일본어를 많이 접하신 분들은 알 텐데 한국에서는 그냥 명사 명사 붙이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노를 계속 붙여서 노로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일본인의 언어 감각으로는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장래 희망은 뭐니? 그러면 학생이 대답하겠죠. 저는 실리콘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실리콘이야 한필이면? 왜냐고 물어보면 저는 목년보다는 코스모스가 좋습니다. 왜?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인간은 형은 생물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실리콘이 돼? 오늘을 해도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걸 해야지. 응용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실리콘을 넣어버리면 말이 안 되지. 저는 그래요. 그냥 개인적으로 실리콘이 좋아요. 말랑말랑하지만 단단하고 또 외유내강의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리고 실리콘이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발언 자체가 우리가 오늘 세쿠아라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런 말 자체가 세쿠아라 아닙니까? 마사오는 실리콘이 되고 싶어. 이게 여성들을 불쾌하게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코에 마사오놓고 가슴에 마사오놓고 뺨에 마사오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또? 어디 넣어? 어디 막 넣는데? 하지마 그거. 그런데 어쨌든 말이 안 되잖아요. 마사오는 실리콘이 되고 싶어요. 와 여성들이 불쾌해한다. 뭐가 이상하잖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실리콘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마사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실리콘이라는 말 만들면 어? 마사오네? 병원가서도 마사오 넣어주세요? 마사오 사고 싶은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어로 그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죽돌 어린이는 다양한 콘돔 수집이 취미입니다. 그게 뭐예요? 문장을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 초식남인데 취미가 콘돔 수집이야. 초식남인 주제에 취미가 다양한 콘돔 수집이다. 소식남인 주제에 취미가 이러이러한 콘돔을 취미한다요. 뭔가 참 감기는 느낌인데요? 네. 와닿는 느낌인데요? 아 이게 참. 제가 이제 하면서 수집을 취미라고 했는데요. 콜라쿠션으로 할까 취미라고 할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 수집에 취미라고 하면 우표수집같이 막 모으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콜라쿠션이라고 하면은 좀 특별한 콘돔을 모으는 몇 년 몇 월 며칠 콘돔 몇 년 몇 월 며칠의 콘돔 이렇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수집, 취미와 콜라쿠션의 묘한 차이라는 거. 뭐 한번 짚고 넘어가도 좋겠네요. 그게 몇 년부터 모으셨어요? 아이 뭐 모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우편 수집처럼 생각하면 취미라고 하고 뭔가 특별하고 덕후같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러면 콜라쿠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이 그냥 수집으로 할래요. 뭘 콜렉션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너는 콘돔 수집을 되게 우편 수집처럼 생각한다? 이상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초식남인 주제에 어떻게 표현을 했죠? 소쇼크단시 노 쿠세니. 쿠세니. 뭐뭐 주제에. 뭐뭐인 주제에 하면 쿠세니. 조금 막 어이없다 이런 뉘앙스죠? 그렇죠. 뭐뭐인 주제에. 그러니까 초식남인 주제에. 콘돔 수집이 취미라니. 이런 뉘앙스죠. 어이없긴 하네요. 그렇죠. 죽돌이 주제에. 아이 뭘. 여자를 탐하다니. 에이 뭐 나도 남잔데. 네? 초식남. 뭐 그럴 수도 있죠. 초식남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절식남으로 갈까? 아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너는 없잖아. 아이. 그러게. 나 이번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해줘요. 뭘요? 내가 너랑 왜 가해? 미친 거 아니야? 싫어. 아니. 절대 싫어. 제가 따이다요. 아니 그거. 아니 제가. 그거 아니고. 야 배야 배. 해줘요. 아니. 아니. 뭘 해줘요.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미친 거예요? 아 이제 시즌2인데. 네. 아니 진짜 이게 내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 참. 나 어떡하라고. 아니 스토리. 그런 얘기를 들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아브라인 연구 시즌2 한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지인이자. 예전에 청취자였던 분이. 어? 그럼 죽돌림도 나와요? 나온다고. 그랬더니. 어? 그럼 그분 어떻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터져서 죽었잖아요. 살려내 빨리. 그러니까 내가 듣고 기가 막혔던 게. 아 이 사람은 진짜 믿고 있구나. 죽돌이가 지금 거기가 터져서. 지금 바티칸의 지하에 안치되어 있다는 걸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즌2에 어떻게 이걸 살려낼 거냐. 이걸 되게 진지하게 내 대신 걱정하고 있더라고. 아니 저도 사실 시즌2를 시작할 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난 되게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릴 거예요? 이거부터 책임지고 가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논조분 내가 또 어떻게 본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준비 안 했지. 아니. 아니. 했지 당연히. 거짓말. 했지. 뭘 해와. 바로 준비했지.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의 연결 구조. 네. 완결 구조를 매듭 지어놓고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 쉽습니다. 담배 안 돼 피는 거야. 자. 마선님이 5분 동안 진지하게 담배만 피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5분. 지금 5분이 아니라 다 그런 생각을 해놨죠. 아니 뭐. 생각 안 했으면서. 가니까 표정 되게 진지하게 막 고민하더만. 아니. 전 진지하지 않았고요. 생각을 다 해놓고. 이거는 이제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연결 구조가 완성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면 스타 걸 거예요. 네. 그러세요. 프리메이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거나 혹은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음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주장들이. 얘기는 있죠. 있죠. 세계를 혹은 지구를 지배하려면 세계와 지구가 되게 행복하고 발전되고 좋으면 정복하기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막 아수라장에다가 절망적이고 황폐화되고 그러면 더 정복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고 막 이래야지 정복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가. 아 잠깐만 바꾸면 안 돼? 여기서 뭔가 말리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면 그 현 체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어 할까요? 아 약간 말리는 입장. 말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요. 우리 논리적으로 가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디스토피아적인 절망스러운 그런 지구가 되기 위해서 프리메이슨이 지구를 정복하기 쉽게 하려고 바티칸에 안치되어 있는 죽돌이를 살려냈어요. 프리메이슨이요? 네. 말도 안 돼. 프리메이슨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사람을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다시. 안 죽었어요. 네? 그 냉동. 시즌 5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잘 찾아보세요. 없었잖아. 거짓말하죠. 다 돌려본다. 내가 이랬을걸? 아마 죽돌이가 죽었어요. 네. 사실은 냉동.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것 없이 말해? 그랬다니까요? 그런 거 못 들었어. 같이 녹음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못 들어. 사실은 냉동. 사실은 냉동. 아니야. 말투한데 거짓말하지? 사실은 냉동. 이렇게 그랬어요. 태용이가 잘랐단 말이야? 그랬나? 이 새끼가 잘랐구나. 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왜 살려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죽돌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돌이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합시다. 내가 살아나면 지우가 황폐해져요? 안 좋지 아무래도. 뭘 안 좋지.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어. 야. 그러면 중국 황사.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거 똑같은 거야. 경찰 버스 그리그리하고 좋아. 그거는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죠. 정말 전과자랑 방송입니다. 그래서 죽돌이는 살아났고. 어떤 음모에 의해서. 그래 알았어. 그건 나중에 차차 밝혀질 거야. 어쨌든. 뚜둔 뚜둔 해서 죽돌이는 살아났고. 터졌던 거기를 리뉴얼해서. 리뉴얼이요? 더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막 휘두르고 다니고. 아니야.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정상인 거죠? 아니요. 더 강해졌죠. 아 그래요? 더 파렴치해지고 더 쓰레기가 되죠. 그래서 지구에는 안 좋아요. 지구에는 안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살아났네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설명이 그렇지만 심리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널 고잘하고 놀리는 애들한테 이제 난 이제 더 강해졌어. 떠들고 다니려무나. 알겠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배웠던 문장이나 단어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죠. 갑자기 진지해졌어. 깜짝이야. 눈빛이 바뀌네.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 또 이런 진지종자들이 진지충들이 나한테 그게 말이 되느냐. 프리메이슨이 왜 나오느냐. 뭐 이렇게 말이 많을 거야. 나 다 기억할 거야. 프리메이슨이 살려냈다는 거 다 기억할 거야. 나는 분명히 자신할 수 있어요. 시즌 1 몇 편 몇 초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냉동. 나는 분명히 했어요. 말자 안 돼. 하여튼 프리메이슨이랑 나중에 관계도 다 설명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배운 문장과 단어들을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죠.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 안 된다고 아까 죽돌이가 주장했지만 어쨌든 말을 하자면 죄송하지만 성희롱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쿠하라를 배울 수 있었죠. 이 방송의 부작용이기도 한데요.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성희롱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질 않고 세쿠하라 세쿠하라 이렇게 돌아다닐까봐 걱정이긴 한데. 성희롱은 세쿠하라. 그것은 섹슈얼과 하래스먼트를 합친 합성어다. 조합어다. 일본어로는 하라스멘토. 하라스멘토. 섹슈얼 후 하라스멘토를 줄여서 성적인 학대. 야 근데 그럼 시발. 이제 시발 여래년 내가. 하지마 그런 거. 욕설 방송도 지향합니다. 언제적 유행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막 썩는 경량하고. 성희롱을 성학대라고 아예 그냥 명칭 지어버리면 좀 더 되게 셀 것 같아요. 국내 누구 어떤 사람이 성희롱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학대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일본에서 네이밍이 더 제대로 렛데르라고 하죠. 딱지 붙이기. 그게 더 적절한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저는 이런 걸 보면 그게 생각이 나네요. 경찰 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뜬금없이. 자기들이 항상 타고 다니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난데 없지만 어쨌거나. 자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장래 희망은 뭐니? 그러면 마사오 어린이가 얘기하죠. 저는 친절한 남자라서 어른이 되면 실리콘이 되고 싶습니다. 보쿠. 저는. 저도 지금 마사오님이 마사오 어린이라고 해서 어린애들 쓰는 말투로 보쿠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한테 편히 얘기할 때 왔다시라고 하는 건 제일 높인 말이고 좀 딱딱하죠. 제일 존댓말이고 흔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보쿠보다는 오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건 반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청자님들이 듣기에 만약에 저랑 마사오님 사이 정도면 오래를 씁니다. 그리고 보통 그냥 남자 어린애나 친구들끼리도 보쿠를 쓸 수 있는데 좀 더 많이 친해지고 남자들 사이에서 쓰는 말들은 오래라고 하면 되죠. 그건 나죠. 나. 그리고 보쿠도 납니다만 약간 저의 느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저는 마사오는 이럴 때 그럴 때 저는 할 때는 보쿠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야사시 오또고 친절한 남자. 이것도 지금 마사오님이 말씀하실 때 약간 고민을 냈는데 친절한 일본에서 신세츠나라고도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주로 친절하다고 하면 야사시 쪽을 더 많이 쓰죠. 그렇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남자는 아니고 친절한 남자. 그렇죠. 여기서 신세츠나라고 그러면 일본어 뉘앙스로 하면 조금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러면 너무 좀 재수가 없는 느낌. 그렇죠. 야사시라고 자기가 말해도 재수가 없지만 좀 더 막 좀 나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예문이니까 어른이 되면 오토나니나 따라 오토나 한자로 대 큰 대자에 사람인자를 씁니다. 오토나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쓰죠. 오토꼬 하면 남자. 오토나 하면 여자. 그렇죠. 오토나 놓고 여자아이. 오토나 놓고 그러면 남자아이가 되는 거죠. 꼬가 이제 아들자자죠. 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른이 오토나. 오토나라는 말 참 많이 나와요. 대형이 큰 대자에 사람인자 이거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더 많이 나오는 게 실오토죠. 이거는 소인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치면 아마추어. 일반인. 그렇게 됐죠. 그렇죠. 여기서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검색에 자유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유엔인권위원회에 재소해야겠습니다. 약간 의도를 가지고 말했잖아. 무슨 의도요? 실오토라고. 네. 실오토. 검색을 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방송이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인. 아마추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토나. 대인. 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른이라는 뜻이죠. 어른이 되다. 일본어로요. 오토나니 나루. 뭐뭐니 나루. 뭐뭐니 나루 하면 뭐뭐가 되다입니다. 나루 하면 되다인데 어른이 되면. 예전에 한번 했어요. 낫다라. 나레바. 이런 뭐뭐 하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한번 예전에 다시 복습을 해보든가. 그거 니네가 알아서 하고요. 불친절하다. 어른이 되면 하면. 오토나니 나따라. 그리고 실리콘이. 여기도 또 되고 싶습니다. 되다가 나오죠. 실리콘이 되고 싶습니다. 실리콘이 아니죠. 실리콘이죠. 일본에서는 받침이 응 발음밖에 없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죠. 스미마셈. 스미마셈. 스미마셍. 니은 미음 이응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응 발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이 발음이 안 돼서 일본어로. 실리콘. 저는 실리콘이 되고 싶어요. 혹은 마사오는 어른이 되면 실리콘이 되고 싶다. 그럼 죽돌이는 어른이 되면 로리콘이 되고 싶다. 왜 로리콘이에요 또. 말이 안 되잖아. 어른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된다고요. 옹을 하시는 겁니까. 지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로리콘. 인정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저는. 왜요. 아니니까. 아니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콘. 저는 별 적이 없었어요. 뭐라 그러니. 라임. 라임 맞추기 위해서 실리콘 로리콘 팝콘 브라보콘. 팝콘. 캣콘 브라보콘 다 되는데. 이상하게 발끈을 하는 거 보니. 이상하게 뭐라 한다 또. 알겠습니다. 로리콘이었어. 아이고. 여러분 잘 못 들으셨나요. 잠깐만 볼륨을 높여주세요. 저 새끼 로리콘. 우와. 뭐야. 어쨌거나. 경찰 버스에 그린 크랩스. 9시 주세가 나왔어요. 9시 주세가 나왔어요. 검색하였어 그만해. 검색하였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난 정과가 없어요. 이거 개성울 수 있다. 로리콘이 오면 예정 아닙니까 정과. 알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실리콘이 되고 싶습니다. 로리콘이 되고 싶습니다. 뭐뭐가 되고 싶습니다. 1번으로. 니 나루가 되다지요. 그래서 되면 하면 니 낫다라였잖아요. 실리콘이 되고 싶어요. 라면 실리콘 니 나리다이. 뭐뭐 하고 싶다. 그러면 뭐뭐 타이를 붙이는 거죠. 따이형도 시즌1에서 하긴 했는데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고 싶어 하면 나리다이 하면 되는데 되고 싶습니다 하면 나리다이데스를 하면 됩니다. 초급 중에 헷갈리는 게 끝에 존댓말을 붙일 때 데스하고 마스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 동사 명사를 헷갈려 하는군요. 그러니까 나리다이 마스인지 나리다이 데스인지 굉장히 초급 때 흔히들 하는 실수이자 헷갈려 하는 거죠. 아무튼 그건 나이다이 데스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 죄송합니다만 성희롱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래 희망은 뭡니까? 그리고 죽돌이는 로리콘이 되고 싶습니다. 바꿔주세요 이거 예문. 마지막에 복습할 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 성희롱 성적학대 성학대라는 말을 배웠죠. 세쿠하라 배웠고요. 그다음에 또 빼먹은 거 있나? 아 참 우리가 절식남 초식남 했었죠. 절식남은? 절식남은? 그리고 초식남은? 소식남은? 여기서 제가 분해를 해드릴게요. 쇼식 하면 초식. 그리고 단씨가 남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조씨가 여자죠. 단씨 조씨. 이거 외워주시고요. 초식남. 그리고 절식남.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자꾸 퍼져서 지금 가뜩이나 저출산에 인구가 총 2075년인가? 그러니까 2120년인가 대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대요. 그렇죠. 만약에 이 출산율을 유지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불을 끄고. 그런 건 마사오님 참 건강해요. 뭐요? 뭐 여러모로 참 건강합니다. 그럼요. 저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티 저출산 방송 반저출산 방송 애국방송이네. 뭐 또 갖다 붙여. 애국방송. 그래서 애국방송인 반저출산 방송으로서 여러분들의 연애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혼 좋네요. 그리고 또 오늘 뭐 다 배웠죠? 오늘 나온 얘기들. 그렇죠?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끝나고 집에 가자. 뭐 해. 됐죠? 자 오늘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애들은 우리가 이제 딴지스를 전제로 해서 청취자들을 전제로 해서 방송을 했는데 지금 자개의도 딴지스죠 뭐. 그렇죠. 다 딴지. 지금 근데 자기네들이 약간 좀 자개의라고 해서 딴지스와는 구별짓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이제 딴 게이라고 해서. 딴 게이. 대게 뭐 같이. 어차피 뭐 대한민국 커뮤니티 역사가 뭐 DC 그리고 그 전에 딴지에서 이제 갈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와 딴지 오랜만에 고향 들어온 것 같아. 그렇죠. 한 15년 20년. 지금 17년 그렇게 됐으니까. 다 여기서 이제 분리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 뵙는 양반들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 양반들도 그럴 테고.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 성희롱하고 다니지 말고. 경찰 봤어도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영어들은 뭐 많이들 하니까. 일본어에 새로운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자. 오늘 아직 이름을 짓지 못한 코너들. 이름도 짓고. 이제 이 코너들이 자리를 잡아가겠죠. 오늘은 좀 약간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자리가 잡힐 때까지 니들이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또 그런 식으로 갑니까. 맞잖아요. 게시판에 또 많이 이제 아부나이 니용구가 부활했으니까.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도 그리고 마사오님. 또 이제는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죽돌군과 지시PD가 할 거고요. 저는 게시판에 들락날락하는 거 귀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말머리 다세요. 제가 일본에 사는데 지금 도쿄에 사는데 이번에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걔가 이족보행을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기사를 캡처하거나 링크를 걸거나 현재 2015년 지금 현재 일본에서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핫한 트렌드 이슈. 이런 것들을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머리에 꼭 다세요. 이슈 제보. 아니면 그냥 제보. 기사 제보. 이런 식으로. 말머리를 안 달면 지나칠 테니까. 마사오 개새끼 꺼져라. 죽돌이 터져 죽어라. 이런 거는 우리가 안 읽어요. 어차피 안 읽어요. 그런 말씀 쓰는 분 있겠어요. 많아. 많나요? 타이틀 제목에다가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꼬셔놓고 막상 클릭해보면 죽어라. 저 새끼들 이런 인간들 많지 뭐. 말머리 안 달면 우리는 제끼니까 말머리 이슈 제보. 말머리를 꼭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메일은 아직도 모르겠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다음 2회 때 메일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손발을 맞춰본 우리 지시 PD. 어땠어요? 부끄러워한다. 저거 봐. 애가 이러면 호요요래서 그래. 호요요 호요요 이러고 있잖아. 참고로 제 바로 왼쪽 자리인데. 제가 한 번 혼이 났었어요. 네가 혼을 냈어? 아니면? 제가 혼이 났어요. 왜요? 이렇게 얼음 너무 많이 씹어먹는다고. 얼음을 씹어먹는다고 혼을 낸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시끄럽다는 말이지. 제가 이제 커피를 다 마시고 얼음 있으면 그거를 씹어먹거든요. 시끄럽다고 의적의적 소리야. 나는 소음만 듣고서는 너는 왜 A형이야? 이러면서 야단 맞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왜 왜 그게. 아 시끄러워서. 기꾼형이 예민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PD는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제보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 시즌에서는 항상 끝마칠 때 맞다네 하고 짜네 뭐 이런 거 있죠. 맞다네는 맞다는 또 그리고 네는 그냥 음 네 다음에 만나 뭐 이런 뉘앙스죠. 맞다네 하면 또 음 뭐 이런 뜻이죠. 다음에 봐 뭐 이런 걸 줄여서 음 다음에 이런 뉘앙스인데 시즌2니까 그러니까요. 좀 바꿔야죠.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시도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딱 드는 생각은 우리 청취자들이 대체로 못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사회 부적응자 루저 못생김 뭐 이런 것들 본인이 그런 말 할지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이 자체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힘내라. 아 힘내라. 그 못생긴 얼굴로도 내일의 태양을 감히 똑바로 보자. 힘내라. 오늘 하루도 힘내라. 이런 뜻에서. 아 좋네요. 저는 이게 왜 좋다고 느끼냐면은 음 마사오님이 힘든 시간을 거치고 본인이 본인에게 뭔가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울컥합니다. 마마? 아 예. 그래서? 물컥해. 아 물컥한 게 아니라 아 뭐라고 들은 거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물컥하다 그랬지. 아니야. 어디가? 다시 들어봐. 물컥해? 아 물컥하다고 했어. 물컥하다 그랬어요? 물컥하다 그랬어요? 아니야 물컥하다고 했어요. 다 꼬투리 잡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시즌2부터는 엔딩 인사로 간바레. 아 좋네요. 힘내라. 일본에서도 또 자주 쓰는 말이니까. 그렇죠. 롯데도 아니고. 자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바레. 간바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